경제복화, 오늘은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이라는 용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방주의 필요가 없는 건전한 영상입니다. 안심하고 봐주세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는 보통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많은 부품을 한 회사가 다 만드는 경우는 없죠. 원가를 아끼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업이 일반화됐기 때문입니다. 흔히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면 현대, 도요타, GM 같은 완성차 업체부터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그 안에는 원재료와 부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슬처럼 엮여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다양한 산업을 소비자와의 거리에 따라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이냐 뒤냐, 이건 상대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는데요. 기초 소재나 원재료에 가까운 업종은 후방산업이고 최종 소비자와 가까운 업종은 전방산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식품산업에서 사료나 낙농기계 등등은 후방산업이 되는 것이고 완제품을 파는 재과 제빵 등은 전방산업이 되는 겁니다.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은 생산 판매 과정에서 서로 물고 물리면서 상호의존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이것을 전후방산업의 연관효과라고 부릅니다. 아이폰이 LG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쓰는 거 많이 아시죠? LG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면 애플한테도 이득이겠죠. 후방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기술력이 향상되면 전방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쟁력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전방이 어려워지면 후방도 동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방부터 후방까지 직접 다하는 구조를 갖추기도 합니다. 모기업이 제품의 개발, 생산부터 유통,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련된 업체를 계열사로 두는 방식을 수직계열화라고 하는데요. CJ가 영화, 기획, 투자, 배급 사업을 하면서 CGV에서 직접 상영까지 하는 사례랄지 하림이 사료 생산부터 사육, 도계, 가공, 물류까지 닭고기와 관련된 사업은 싹 다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일 것 같습니다. 경제복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경제복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경제복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